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화군 길상면의 온수리입니다 초지대교를 건너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강화군의 길상면이구요 길상면 소재지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온수리의 새로 지은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면 소재지가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을 다 갖춘 지역이구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길상면 소재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생활권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온수리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서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대지 85평의 건평 단층건물 28.3평의 건물입니다 경량철골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구요 개혁관리지역의 가축사역제한구역 그리고 준보전산지의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전원주택입니다 지하없는 지상 1층 건물의 경량철골구조주택이구요 매매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 건축비용 그대로인 매매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초지대교가 자동차 약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구요 강화에서 가장 가까운 길상면에 소지하고 있는 온수리의 전원주택입니다 주택앞쪽으로 원목 데크와 함께 잔디마당을 가꿨구요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신축된 널찍한 거실과 주방 화장실 욕실이구요 양방향으로 창을 낸 안방과 널찍한 중간방 등 3개의 방과 넓은 거실을 갖췄습니다 길정저수지 주변으로는 다수의 펜션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구요 강화의 유명 관광지와 유적지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온수리입니다 축대와 함께 마당과 건물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시원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구요 최근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1가구 2주택에 부담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신축 전원주택 단지에 소지하고 있으며 강화 최고의 인기지역인 길상면에 소지한 널찍한 건평의 전원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길정저수지의 근거리에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